반갑습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 계실 때 이렇게 써달라고 할 때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써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삶이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말을 자기 당신들 식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롭고 몸도 안 좋고 내 인생은 완전한 사람이나 완전하지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죠? 하고 이제 외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완전한 삶 내가 또 추구하는 삶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백명, 천명 사람들이 있으면 백명, 천명이 전부 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A라는 삶의 방식이 B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삶의 방식일 수 있거든요. A는 완전히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럼 삶이 왜 완전할까요? 내가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완전함을 딱 만들어놓고 틀에 만들어놓고 내가 원하는 완전함대로 내 인생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만 않으면 완전해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대로 바꾸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지금은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해야 할 게 많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완전함 그걸 잠시 내려놓는다면 이대로입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완전함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 불교에서는 핵심인데요. 불교는 무화와 연기를 얘기하죠. 무화와 연기를 얘기합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저님 가르침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작동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완전함을 찾고 싶고 내가 원하는 행복의 상황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는 동안은 해탈이 없습니다. 열반이 없습니다. 삶이 이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무언가 모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든 삶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삶이 완전해질까요? 내가 그 삶이 이대로 저절로 완전하게 운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맡길 때 삶은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한 번 불교는요. 내가 그동안 너무 100% 옳다라고 여기던 것 거기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옳지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정말 옳을까?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한 번 찍어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어느 점은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렇게 되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대로 된 거냐고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의 끊임없는 반복 중중무진 연기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 나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연이 화합하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생한다는 거예요.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들이 화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인연이 모여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 갑자기 나를 개입시켜서 내가 개입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저절로예요. 저절로 불교에서는 절로절로 저절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유의가 아니라 모의이란 말이죠. 모의.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연 생, 인연멸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여기에다가 이거는 나, 내 몸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정한 생각은 내 생각, 좋은 생각, 저 생각은 나쁜 생각 이렇게 규정짓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느낌은 좋은 느낌, 저 느낌은 싫은 느낌 이건 내 느낌 나는 우울해, 나는 행복해, 나는 부자야, 나는 잘나갔어 내 인생은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갖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 이렇게 우리는 100% 믿고 있잖아요.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다시 내가 한 거야 하고 어? 진짜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공부했는데? 이렇게 100%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분별이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했나?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가 내렸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그 결정을 내가 내렸을까? 내가 주도적으로 그 결정을 내렸을까를 한번 보면요. 나는 내가 내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연 따라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혀왔던 의식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인연이 만들어놓은 인연이 우리를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만들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나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의 의식, 생활 방식, 특징 심지어 습관 이런 것까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그게 나의 어떤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훈습된 거거든요. 저절로 인연 따라 훈습된 거거든요. 저절로 저절로. 그런 삶 속에 뛰어들어서 살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인연에 따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성격이 이래, 내가 이래,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내가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스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옛날에 저 같았으면 분명히 A라는 걸 선택했을 거예요. 저는 좀 내성적이라 나서는 걸 싫어해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옛날에 저 같았으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걸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혀 다른 선택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맞죠.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가만히 되짚어보세요. 평소에는 내가 보수적이라서 혹은 좀 내성적이라서 조용히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조금 앞에 나서는 이런 좀 주목받는 그런 역할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가만히 연기적인 삶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제 그저께 TV를 봤는데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야 뭐라 하거나 뭔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주하고만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메시지를 들었다거나 이를테면 어떤 주변의 인연 따라서 전혀 새로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결정할 만한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의 영향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것을 내가 딱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를테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요. 전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다양한 많은 인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연을 우리는 다 몰라요. 말 그대로 중중무진의 연기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은 인연 따라 그냥 착착 되고 있거든요. 내가 한다라는 것보다 그냥 되어진다라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 운전을 할 때 제가 서울에서 부성까지 운전을 한다. 그럼 제가 매일같이 의도적으로 액셀에다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막 오른발 왼발 이래야지만 운전을 하는 걸까요? 제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자동으로 전자동으로 운전을 해요. 인연 따라 자기가 과거에 배우고 익혀왔던 몸에 훈습되어가지고 배웠던 습 때문에 그 습이 자동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은 법문을 듣는 중이라든지 그러더라도 내 몸이 저절로 운전을 해가요. 그냥 하루 일과 전체가요. 이 몸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 일과 전체가 자동 시스템으로 완전 전자동 시스템으로 저절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삶 전체가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삶은 이대로 완전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요. 그것이 해야 할 일을 하고요. 그것이 벌어져야 할 바로 정확한 그때 그것이 벌어집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능 시험이 끝나서 지금쯤 보니까 학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합격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인연이 공부를 잘 하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예를 들어 A라는 대학교에 가고 B라는 회사에 취직 할 인연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대학비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이렇게 살아갈 인연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하겠죠. 시험을 잘 보다 못 보다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을 잘 봤어요. 몇 번 잘 보다 보니까 본인은 이를테면 내 인연은 A라는 대학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연을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것도 정해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예를 들어 정해졌다라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니까 A를 갈 만약에 인연이라 쳤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성적을 보고서는 혹은 친구들을 보고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고는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나는 A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거야 하고 집착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집착이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길 못 가고 A라는 대학을 가도 좋아했을 텐데 내가 너무 갑자기 이 집착이 커지고 부모님도 집착을 하고 욕망을 일으키시고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과외도 비싼 과외를 시켜가면서 부모님 가족 나 모두가 집착을 하면서 더 높은 대학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2년 따라 내가 가야 할 A라는 대학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대학을 못 갔다고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하지만 좋은 데 가면 좋고 이 정도 가도 좋고 더 안 좋은 데 가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그냥 삶을 열심히 최선은 다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A라는 대학 그 정도까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저 밑에 있는 대학을 가도 나는 괜찮아 운이 좋게 A라는 대학을 가면 참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A라는 대학에 갔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길인 거예요 A라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분별로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을 나누어 놨지만 그러고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나쁜 대학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나누어 놨지만 사실 정말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있을까요? 그 대학을 나온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세속적인 가치로 하더라도 다 돈을 많이 벌까요? 꼭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또한 우리가 분별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분별해 놓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A라는 대학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참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됐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은요 인연 따라 완전하게 법계의 법칙 말할까 법에 따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왔어요 한 번도 안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늘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걸 몰랐다 보니까 제가 불교학과를 나왔는데요 불교학과를 가기 전에 제가 시험을 좀 망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영학과하고 불교학과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망쳤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시험 너무 잘 봐가지고 제가 딱 가려고 했던 그 대학 그 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갑자기 그 대학 그 과에 꽂혀가지고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적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절망했죠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완전했던 거예요 제가 불교학과를 가고 출가를 할 수 있었던 게 완전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제가 옛날에 좀 돈이 없이 가난했을 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있었겠죠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었겠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었고 또 그걸 통해 뭔가 또 인생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겠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완벽했어요 완벽했다 뭐랄까요 이렇게 아구가 이렇게 표준 말인가 모르겠네요 착착 들어맞았다 정말 착착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도 어긋난 게 없이 다만 제가 분별로 그때는 몰랐다 보니까 이게 싫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났지 나는 더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왜 똑똑하지 못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조금 더 부자인 부모님 밑에 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더 인물이 좋게 태어나게 하지 못했을까 제가 중학교 때 가수가 꾸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가 저희 제 친구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절망을 했어요 아 노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가수가 안 될 인연이구나 그때 너무 절망했어요 저는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보다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내가 무슨 가수가 되겠나 그때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지금 보니까 다행이에요 제가 가수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는 절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다행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때 막 가수도 되고 이랬었다면 와 절망적이지 않나 지금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때 내가 절망했던 매 순간순간 제가 살아오면서 살아오는 삶의 과정에서 절망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완전했고 다 아름다웠고 그때는 절망인 줄 착각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도 삶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독단적이었나 봐요 좀 독선적이고 뭔가 좀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 좀 강력한 리더십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추진력 같은 게 되게 많았었기도 했고 좋게 보면 그런데 안 좋게 보면 싫다는데 딴 친구들은 싫다는데 저만 막 불교에 미쳐가지고 불교에 꽂혀가지고 포교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가면서 우리 같이 하는 손발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이 친구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한 친구가 저한테 이 거친 물살에는 물들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없다 그 말 듣고 저는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렇게 독선적인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보지? 하고 그 친구가 원망스러웠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 친구가 옳았고 옳았을 뿐 아니라 그 친구가 저의 관세음보살님이었고 저를 돌아보게 만들어줬어요 아 내가 이렇게 독선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좀 강했구나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것을 고집하고 집착하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옳은 건 무조건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옳은 걸 하는 거니까 대인명분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하기 싫어 안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만 옳다고 당당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르긴 해도 이 당당함에 다른 사람들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면 너만 잘났고 우리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냐라고 느껴졌을 법도 해요 지금 느끼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거죠 그 친구들에게 그런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얘기해주는 친구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저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줬던 친구 그 일이 너무나도 안전했었고 너무나도 완벽했던 거예요 다만 그 순간에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 말을 듣기 싫었을 뿐이지 그 말을 듣는 것조차 완전했던 거예요 완전한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돕는 일이었지 그런데 그때는 나라는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있고 하니까 내 분별이 있으니까 그 분별을 믿고 살았으니까 지혜를 믿지 않고 삶을 믿지 않고 내 분별을 믿었단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날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났고 또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일들은 저를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당신의 삶,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산 것도 있고 못 산 것도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내 인생은 행복했다 혹은 절망적이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행복하지 못하지? 나는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나는 왜 그것도 못해주지? 그는 반드시 그것을 해주어야만 한다라는 한 생각을 집착하게 되면 못해주는 게 절망스러운 것처럼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도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도 있는 게 더 아름다운 균형의 법칙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뭔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간절함 같은 것도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조금 풍족할 때는 아 이렇게 좀 풍족하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막 작은 돈에 연련하지 않는 그런 또 이런 것들도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힘들면 힘든 때가 나를 돕고요 힘들지 않을 땐 힘들지 않을 때가 또 나를 돕는 저마다의 인연의 방식 그것이 우리를 근원해서 나를 돕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동체대비심으로써 돕고 있어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는 못 살았어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니면 너는 해도 안 돼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거나 그게 내 양극단이란 말이죠 진실은요 진실은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직 무화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막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넌 왜 이것밖에 못했어 하고 나를 지금까지는 막 힘들게 다그치며 살았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최선은 다하되 최선은 다하되 그거 못한 것을 나에게 탓할 필요는 없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되려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변의 흐름이 되게 만듭니다 그 주변의 흐름이 뭐예요 그게 연기예요 인연 따라 인연이 신기하게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 착착 이게 막 탁탁 들어맞게 해가지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천억을 버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애이라는 사람이 나는 천억을 벌 거야 했어요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웃죠 쟤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천억을 어떻게 벌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세상에는 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릴 때 나는 천억 이상을 벌 거야 했다면 다들 비웃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 그 대기업 회장들이 어떻게 그 조 단위나 되는 돈을 벌었을까요 자기가 그걸 했을까요 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열심히 열심히 매 순간순간 살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천억이 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정말 승승장구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나 소위 뜬 사람이라든지 회사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의외로 이런 말을 해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운이 좋았어요? 라고 대답하더란 말이죠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희한하네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될 때 신기하게 주변에 인연들이 막 받쳐줬던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적재적수에 딱 적절한 사람들이 탁탁 있었던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우연과도 같은 인연이 저절로 그 일이 되어지게 했던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일을 못해요 내가 사라질 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보고 대기업 회장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그런데 인연 따라 저절로 되게 되면 누구나 해요 인연이 알아서 그 시간들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게 삶의 비결 아닌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모르다 보니까 연기고 무화라는 이 진실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내가 해왔다고 착각했고 내가 왜 못했을까 하고 나를 탓해왔고 또 자식에게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니 하고 닥달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을 나무라기도 했고 복이 없는 나를 원망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복이 없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복이 없었다고 느꼈었다니까요 옛날에 경제력이 좀 없어서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마음껏 못 다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돈만 있었어도 더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이랬다니까요 큰일 날 생각이었죠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대로가 완전합니다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아름답고 민들렛 민들레대로 아름답고 꽃다진 꽃다지대로 아름답고요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의 운치가 있다니까요 화창한 날만 아름답지 않아요 또 어느 날인가 난 이런 날씨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정말 어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막 무시무시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날씨를 제가 이렇게 마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으로 확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푹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좋아요 하루하루가 다 좋아요 내가 승승장구하는 날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는 거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런 마음은 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절대야라는 생각 반드시 이래야만 해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믿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믿지만 않는다면 나라는 게 본래 없어요 우리가 나라고 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나를 다그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전히 삶의 완전성에 완전히 내맡기고 살게 되면요 우리 생각에는 삶에 에너지가 없을 것 같고 열정이 없을 것 같고 성공 못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사라질 때 무화가 되었을 때 더 내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열정과 상상할 수 없는 이 무화 지경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힘과 알 수 없는 지혜 알 수 없는 연기적인 도움 이 우주법계의 연기적인 도움이 적재적소에서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열심히 수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100% 그렇게 완전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깨달아야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달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생각만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다거나 저렇게 된다라는 그 생각을 믿지만 않으면 지금 여기서 부처예요 따로 내가 추구해야 될 부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육조당경에서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일컬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 법이 없습니다 법은 자기가 100% 갖추고 있어요 원망 구족하게 갖추고 있어요 부처님은 다만 법문을 통해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에요 내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고 해 어떻고 하는 그 자기 나라는 어리석은 망상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런 망상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어 너는 아직도 부족해 이런 망상 자기 스스로 무승자박으로 묶는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를 묶어서 그걸 믿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그걸 그냥 너가 스스로 없는 포승줄 가지고 너 스스로 묶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이 사실을 채득하는 거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교 공부지 이 불교는 불법은 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법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에 삶이 바로 진리예요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법 실상이고 총목보리의 소식이에요 내가 부처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아요 다른 이상적인 부처님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이 되면 이렇게 바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대로입니다 부처가 된 주부라니까요 부처가 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에요 부처가 된 엄마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처가 돼도 아침 점심 저녁 밥해야 돼요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해야 돼요 부처 되면 짠 하고서 그냥 도력을 부려가지고 그걸 다 끝내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뀝니다 부처가 되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100% 부처로서 지금 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시잖아요 다 부처님이시네요 보니까 정말 부처님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이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믿느라고 생각이 분별망상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을 주인 삼아서 내 생각이 저 앞에 주인으로 만들어놓고 부처가 자꾸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아왔다 보니까 우리 삶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꾸준히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할 때 좀 이렇게 좀 쉽게 쉽게 많이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풀어주잖아요 물론 때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좀 쉽게 쉽게 풀어주는 나도 모르게 자꾸 부처라는 얘기를 반복하니까 왜 내 안목에는 내가 부처가 아니고 일체 중생이 부처가 아닌데 왜 진짜 부처라고 자꾸 하는 거지 심지어 이걸 붙들고는 이게 법이라고 왜 자꾸 하는 걸까 이게 답답하고 깝깝해서 내가 이 소식을 알아야지 안 되겠다 내가 저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야 말겠다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분심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법문하는 얘기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님하고 막 신이 나서 법문 듣다 알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법문 듣다가 알았느냐를 몇몇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절에서 알았느냐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법에 대한 예를 들어 직지인심을 딱 해주는 그 순간 알았다거나 이러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구만요 뜬금없는 순간에 확인한다니까요 뜬금없는 순간에 아니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지 싶을 만큼 또 심지어는 스님 법문을 듣다가 깨닫는 뭐랄까 아 그 얘기가 얘기했구나라는 감을 잡는 것이 법문을 듣다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법문 듣다가 다 답답해 미치겠는데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자식이 게임하는 소리를 듣다가 그냥 일상 중에 일상 중에 이 자리를 확인하기도 하더라니까요 언제 드러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내가 정말 아 정말이구나 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이 세상이 그냥 연기로서 연기 무화로서 그냥 전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애쓸 필요가 없구나 쉴 수 있구나 내가 완전히 푹 쉬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푹 쉬게 된단 말이죠 이 소식을 확인하게 됐을 때 더욱더 푹 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쉬는데 쉬지 않아요 쉬는데 모든 걸 다 합니다 마음은 푹 쉬었는데 할 거 다 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해요 내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러다가 부처대면 출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열심히 안 버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돈 열심히 벌어올 거예요 나쁜 짓 삿댄짓 안 하면서 열심히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더 지혜롭게 다가가가고 갑자기 갑자기 부처가 돼서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저 위에 있는 한상가도 같은 것을 딱 우리 현실로 평상심으로 평범한 현실로 다 끄집어 내려야 돼요 2500년 동안 너무 법에 대한 상이 거대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평범한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담당함하고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이 현실로 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하십시오